아 그 얘기는 또 왜 해요? 왜 하긴 왜 해? 할만하니까 하는거지. 선물은 내가 깜빡했어. 내가 사다줄게. 할머니 뭐 필요해요? 응? 사다줄게. 아 이놈아 지금 내가 뭐 사달라고 이러는거니? 저 선물 준비해왔는데요. 노래 선물 준비했습니다.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. 아빠 곰, 엄마 곰, 애기 곰. 아빠 곰은 뚱뚱해. 엄마 곰은 날씬해.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. 으쓱으쓱 잘한다. 우리 외로 시간stick에 브이로그에